mist.ne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그럼. 여기 앉아, 그럼. 형, 하나도 안 변했는데? 아, 뭐. 똑같은 거. 사진초를 찍어줄래? 아니, 그렇게 말고. 셀카로. 이렇게. 약간 높이. 내려서. 아니, 아니, 이렇게. 인간 삼각대. 인간 삼각대. 고개. 집 놔두고 왜 가. 좋은 집 놔두고. 오, 어서 와. 하도 꾸미라 그래가지고. 잘 꾸면네, 예쁘다. 그래? 사진은 바로 올라오는 거야, 자석으로. 부위가 나는 거네. 진홍아, 머리 자랐네? 응, 머리 했어. 뭔데? 싱크하다. 아니, 지금 잘 시간이에요, 지금. 잘 말렸다. 나도 잘 시간이긴 한데. 좀 부드럽게 말해줄래? 좀 부드럽게 말해줄래? 아, 미안. 아, 지금 잘 시간이야. 나 알람 울렸어. 10시 되면. 10시 반에 일어났네. 방해 금지 모드 변하거든. 아, 그거를 방해 금지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네. 시간대.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원래 자는. 나 되게 방해 금지 너무 잘하는데. 낮에 좀 자지. 응? 낮에 좀 자지 그랬어. 오. 하이. 오빠 하이. 오랜만이야. 오, 멋있다. 오, 댄디해. 오십시오. 네. 이렇게 딱 맞춘다고? 토마토 씨 한 달 드릴까요? 어, 아니 괜찮아요. 멋있더라. 어떡해. 헉. 헉. 간다. 내가 더 됐는데. 거짓말 전어? 방송에서. 왜? 거짓말 한 적 없는데? 하아. 진짜. 편한. 힘든다. 아니 어제만큼 갑자기 다른데요? 아, 이거 토크가 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 같아요. 그 미스터 팀이 전에 버전하는 거 아니시오? 저는 굴입니다. 고급이 고급을 알아보자. 내 오빠야? 내 오빠가 나 아닌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설마 아니야. 저런 적 없을 거야. 아 저거구나. 실시간 리액션 나온다고? 잘 봐. 저 때 밖에서 어땠는지 궁금했어. 궁금하게 모르겠어. 엄청 기다려가지고. 엄청 웃긴 거 나온다 오빠. 영숙이 때문에. 저 때는 안 웃겼다고. 이거 저 때 하잖아. 저기서 떼는 거.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어. 플립 떼는 거. 이게 뭐야. 끝나지 안 돼. 아 나 진짜. 걱정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자존심으로 상할 것 같고. 맞아. 자존심 상했지. 그거야 아니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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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은 뺐어. 저걸 또 찍고 있었네? 저런 랜덤이었어. 김. 이거 깨알같이했다고. 김이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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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my father does it. 이건 김이야. bakingrobe again эр깟ada 어쩌겠어? 그것 받아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어우 저게 랜덤으로 한 거였어. 오죽 답답했으면 나도. 장annie운 바 semaines. 욕먹는 거 아니야? 좀 먹을 것 같은데? 안녕, 잘한다. 나 또 맞아. 왜 또 갑자기 맞아야 돼? 아,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야. 쟤가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8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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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다른 분을 가보고 싶은 사연은 없어요. 너무 좋았다. 개 멋있어. 민망하네, 진짜 민망하네. 실시간으로. 되게 리얼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저 때. 부채줄까? 되게 막 민망하다. 얼굴이 막 쿵쿵쿵 올라오고. 방이 넓었다. 그러네. 방이 좁았어? 엄청 좁았어. 왜? 슈퍼데이트꾼 저한테 쓰셔서 데이트 했는데. 진짜 약간 연인간의 데이트 같은 느낌. 카메라 이렇게 된다. 같이 있을 때. 색을 맞춰줘. 센스 있으시다. 뭐야. 첫 번째 플립에서 누가 나왔길래 두 번째 플립을 꺾는 거야. 우리가 계속했어. 박 나올 때까지. 박 나올 때까지. 김 김 김 김 박. 나는 없네. 진짜? 뭐죠? 아,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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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낫다. 한 살이 많나? 한 살이 많고. 한 살이 많네. 진짜 어려워. 이역이. 이역이. 이역. 아, 저 얘기도 있어? 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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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1억이면 1억이. 더 많이 받으면 더 큰 거 아니야? 저는 변함없이 경제님이랑 할 것 같아요. 제일 잘 맞습니다. 대화가 제일 잘 되고, 즐겁고. 뭐,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경제님인 것 같아요. 오늘 눈감이나 지같이 너무 눈감 oppression. calling I'm Vy my crews. 이역. 지hur 메시아. 이미 정의에 Everything. 이 내가 이거는 전부 knit. 수às. 의상의 제인들. 일단 바와라. 뭘 provoc. 가빈이 이루어. 저 촬영할 때 생각난다, 갑자기. 형 저러니까. 나오지 않았지? 나오지 않았지? 그렇게 수모를 겪고도. 케이크터 확실하시다. 방송 보니까 알지 뭐. 찍을 때 알겠어? 모르겠다, 재밌다. 방송 보니까 알지. 내내 부렸다고. 저 안에 있을 땐 모르지 않나? 뭘 몰라? 뭐든. 그러니까 김밥. 상철병 못 꽂혔지. 상철병 못 꽂혔지. 잘하신다. 잘한다, 진짜. 케이크 형 짱이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되나 봐. 상철병. 어떡해. 잘하셔. 모델 오키. 멋있다. 저 83년생은 꼭 달려있더라고. 지워주세요. 보고 쓰면 좋더라고. 얘기해도 좋고. 얘기 안 해도 좋고. 지금 와서는 영수님 외에는. 상대방의 그 열의 감명은 받았으나. 타고에서 내가 중간에 뭐. 내려놓고 포기하지는 않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둘 다. 명상하러 가겠네. 킴이야, 킴이야. 킴. 킴. 왠지 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 다 돈 날렸어. 돈 날렸어. 돈 날렸어. 이게 다 돈 날렸어. 아, 깜짝이야. 빨리 한번 배정해주세요. 아, 귀여운. 아, 이 친구 방에... 김과 킴이 있어요. 저렇게 서있었다고? 지금 봐도 못 보겠어 너 얼마나 좋았을까? 오! 저 표정 봐 우리 역시 자기가 세 번 다 해놓고 거기에 맡겨내요 장 때문에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오빠가 뭐가 돼? 아, 장 때문에? 아, 그런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 죽었어 카메라가 너무 가까웠어 너무 보고 싶었어 방이 더 좁잖아, 엄청 좁잖아 되게 뭔가 감각으로 찍어주신 것 같은데? 고마워, 어서 좀 봐라 김 님이 좀 더 편한 마음도 있고 김 님은 눈빛이 약간 눈빛이 좀 달라요 저를 보는 눈빛 자체가 저런 말이었다고? 진짜 잘해? 잘해긴 하다 진짜 잘해? 잘해긴 하다 확실히 전문가들 잘하시다 편집하시고 이런 거 비교음 음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효과음 이런 거 진짜, 진짜 짱이다 아, 저때 오빠 웃겼는데 승진 오빠 저때 웃겼잖아 난 안 웃겼다고 난 안 웃겼다고 그런 거였잖아 그런 거였죠 그렇지, 너무 역방이었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월드컵에서 그렇지만 그건 발행인 거고 진짜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나오면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내 방에 들어오면 베스트다 라고 생각은 하고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거의 결과에 대해서 포장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까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쵸 나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까? 네 또한 제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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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에